아 호스트가 얘기하기로 했어 뷰 미인 답디 액티비티스 아 액티비티 스티 인절로 인번드 인 캔 쉑 더 웨이네 브레인스 띄워 에이 적을 수 이 앞에서 뭔 얘기 했냐 하면은 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대어 브레인스 이 킨즈 브레인 절 컨설리 아이덴 디파이 앤 뷔웨이 애니 위 커넥션을 비트에 뉴런스 뉴런 사이 어떤 약한 연결고리들을 확인하고 아이덴티 파이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 텐 절 웨이딩 독서를 하지 않고 뭐 또는 뭐 rt 가게도 생겼습니다 트웨이 앱 아르트 2의 엑스페이 먼지 워 알트 써잉 파럼스 문제 해결을 하지 않거나 실험을 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돼 더 브레인 웨어 캐 리더 더 플렉션 쇠 대로 레이디 루 도둑이 트윗 그래서 크로 도둑이 트윗과 위딩 두잉 스페이먼트 설빙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성이 있는 연결고리들을 제거해 나간다 그 외국어 원스 일단 뭐 뭐 하면 이란 얘기 였습니다 일단 도저건 도즈 으 는 도즈 위크 커넥션을 했습니다 또 수 아 여기에 이거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도즈 위크 커넥션 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뭔가 이거로 치고 대신 없었죠 이게 여기에 도둑이 되어 있습니다 더 커넥션 쓰대로 레이키드 2 도즈 액티베티 에스 자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성 있는 연결들이 야마 트 모래 나이 그의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게 된다 인트 메이킹 얻을 커넥션 스토롱 스토롱 다른 연결고리들을 더 강하게 강화 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된다 아니구요 으 음 써 그러므로 마침 이제 호스트가 계속 이사람이 길게 설명한 것들을 이런식으로 정리합니다 그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몸이 얘기하는 건가요 대기 아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 비티 스티라인 바 그래서 10대들이 뭐 하고 있는 관련을 맺고 있는 후 빠져 있는 좀 그 다음에 이는 왜 붙어 있냐 면은 그 임버브 인 뭐 임버브 인 같은 경우에 임벌브드 인 비임벌브드 인 육해 수고로 쓰여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스 캔 쉐입 이렇게 된 거에요 활동들이 뭐 할 수 있다 모양을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뭐 하고 있는 관련을 맺고 있는 활동들이 뭐 할 수 있다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다 도웨이 데어 브레인즈 배로 뭐 모두가 뭐 여기에는 관계사 하울을 넣을 수 없는 어쨌든 여기에 이게 대어 브레이스 배로 이 형용사절을 역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가 뭐하는 발전되어가는 방식 내가 자라나가는 방식을 뭐 할 수 있다 형태를 가 여기에 뭐 쉐입은 뭐 폼 이란 단어 있습니다 형태를 맞춰 갇혀 나가다가 쓰세요 폼 캔폼 캔 쉐입 캔 뭐 기본적으로 메이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 데어 브레이스 디벨업 그들의 뇌들이 발달되어 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무엇에 뭐 관련을 맺고 있냐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그 활동들이 아이들의 뇌의 발달에 발달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갈까 신가를 쉐입 할 수 있다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exactly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문장에 했던 말들 여기서 여기서 뭐 닥터 클락슨 이었죠 닥터 클락슨 여기서부터 몇가지 한 말을 정리한 것이 호스트가 한 이 말에 난거 어디 뒷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열심히 하는 활동 이 키비티 스티자의 마우트 에인 여기에 인 없으면 안됩니다 조심해야 되요 여기서 인 까지 가 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겼되냐 대시 생겼된거 아트 아트 액티비티 스티 잇대 빚 Ti stn zl 마우트 에인 스태드리 관련을 맺고 있는 활동들이 캔 쉐이 또 왜 내 브랜드 kole 예고 뭐 뭐 그럼 이거 세폴로 이라고 했으니까 정화하게 예 아셨군요 This is why the types of activities the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are especially important. 이것이 이유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략, 여기 death부터 요 부분, 이게 디스 대신 온 거에요. The activities teens are involved in can shape the way their brains develop. 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hy the types of things choose to participate? Participate의 뜻은 알죠? 그래서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join in, take part in 이런 것들 같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의 종류란 얘기에요. 활동들은 활동들인데 누가 뭐 하기로 한 이것까지가 또 한 번 더 관계사가 들어 있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위에 여기랑 똑같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e involved in을 요렇게도, be involved in 하고 지금 choose to participate in 하고 의미상 똑같은 거죠. be involved in 하고 choose to participate in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란 말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활동.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행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teens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choose to participate in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 하고 지금 같은 의미인거죠. be involved in 하고 choose to participate in 하고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가 the types이기 때문에 여기에 r가 와야된다는 것도 is가 아니고 r가 와야된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아이들이 참가하기로 마음먹은 choose to participate teens가 choose to participate in 하기로 한 the types of activities가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f a teen decides to play sports or learn an instrument, then the brain will strengthen those connections. 만약에 10대가 뭐 하기로 스포츠를 하거나 또는 learn an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하기로 결정한다면 instrument, 악기죠. 10대가 decide to choose to play. 그러니까 뭐 스포츠에 열심히 하거나 또는 어떤 악기 연주를 배우기로 한다면 dance.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the brain will strengthen. 내가 뭐 할 거래요. 강화시킨 것. those connections. 그러니까 뭐 play sports 하는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아니면 instrument 연결하는 그러한 관련된 뉴런의 연결을 뭐 하게 된다. 강화시키게 된다. strengthen 시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n the other hand 했으니까 뭔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연결어 위치 같은 것도 꼭 알아줘야 되겠죠. 앞에는 좀 positive 한 활동들입니다. play sports 라든지 learn an instrument는 positive 한 행동인데 뭐 뒤에는 negative 한 어떤 활동이겠죠.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보면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좀 negative 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 말과 이 뒤에 말과 이 앞에 말 사이에는 on the other hand 라는 반면에 들어가기 적당한 위치가 여기겠죠. if he or she choose to surf the internet or play online games all day long. 그래서 하루종일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then 그렇게 된다면 those connections. 이번에 those connections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거. 인터넷 서핑이나 play online game 하는 커넥션들이 we will survive.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 여기 나왔던 표현으로 we will strengthen 이란 뜻이겠죠. we will be strengthened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지목하려면 survive 대신에 넣으려면 will be strengthened 라는 수동태 커넥션이 스트렝션 시키는 게 아니죠. 브레인이 스트렝션 시키는 거고요. 커넥션이 스트렝션 당해야 되니까 survive 대신에 will be strengthened 라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 형태로 같이 넣으면 되겠고요. 대신에 대신에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것들 인터넷 하거나 또는 게임하는 쪽에 늘가 발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오죠. 서술형 같은데 나올만한 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더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여기 good habits 가리키는 건 위에 나왔는 것 중에 뭐겠습니까? 가까운 건 play sports learn on instrument 이런 것들이 good habits 겠죠. 더 열심히 teens work 10대들이 work at building 힘쓴다라는 뜻으로 쓸죠. work at 힘쓴다. 더 열심히 10대들이 힘쓸수록 뭐하는데 building good habits 하는 것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영사죠. 좋은 습관 형성하는데 10대들이 더 열심히 work at 할수록 힘을 쏟을수록 더 stronger 더 강해진다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그래서 그들의 뇌속에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will be will be 얘가 원래 있었는데 will be strong 건데 더 플러스 비극 하려고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뇌속에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여기 보면 positive positive good habits 열심히 할수록 그쪽으로 내가 발결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read? If things stop doing certain kinds of activities, what will their brains do? 그래서 만약 10대들이 뭐 한다면 하는 것을 그만한다면 에서튼의 의미가 뭐겠어요? 특정한 종류의 활동이죠. 특정한 종류의 만약 10대들이 특정한 종류의 활동하는 것을 그만한다면 What will their brains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둠 부분을 찾아서 얘기해 주면 되나요? 뭐 그 그리 그 아니죠? 그 브레인이 뭐 할 거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 the brain will get rid of the connectio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써 여기 특정한 종류의 활동을 그만하게 된다면 뇌가 뭘 할 거냐고 했잖아. 뇌가 뭐 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어떤 특정한 활동을 그만한다면 그만하게 된 그 활동들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들은 뉴런의 연결고리들을 뭐 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Once those connections are gone. 그러한 하지 않게 된 활동들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에 대해 We have put more energy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다른 연결고리들을 다른 연결을 더 강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게 내용이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How can teens shape their brains in a good way? 어떻게 10대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their brains, 그들의 뇌를 in a good way? 어떤 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10대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뇌를 좋은 방식으로 shape 시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피시리즈와? 자 이게 어떤 정리를 하는 내용이니까 예를 들은 부분보다는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이 낫겠죠 자 마지막 부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 부분이 적당하게 둬 뒤 질문이 어떻게 10대들이 그들의 뇌 를 좋은 방식으로 SHAPE 좋은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10대들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러한 뇌속에 있는 그것과 그러한 활동과 관련я는 연결고리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더 STRONGER. 더 강력해지는 뇌 뇌 вполне 습관을 뭐하라는지 뭐하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라 라는 내용이 적당 하죠 있습니까 그 다음 호스트가 오스 rc 알겠습니다 두유 해벨이 파이너 커먼 스포 아월드 리얼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어떤 뭐 마지막 80만 마지막으로 하실말 이름만 파이너 커멘트 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아우 프로아월드 리얼스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지금 이제 시작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 쇼에 이번 여러가지 불 닥터 브레인 쇼 였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10대들은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랩플레스 해 보이는 결정들을 내리는가 왜 어른들과 달리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는가 라는게 질문 이었어요 좀 거기에서 쭉 뭐 여러가지 뭐 뭐 옛날에는 뭐 12살 좀 되면 내가 다 발달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스무살이 될 때까지 계속 발달 된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내가 어느 내가 더 발 먼저 발달 되기 때문에 감성내가 더 먼저 발달 되기 때문에 이성의 뇌보다 먼저 발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감정의 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더 depend on rely on 하기 때문에 이성의 뇌보다는 감성에 대해 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집들 감정에 치우친 행동들 나중에 컨시퀸스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자신들의 할 행동에 대한 컨시퀸스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가지 행동들을 한다 라고 얘기했구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도 쭉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요청하는거죠 닥터클락슨이 말하기를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as really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then it is easy to dismiss it as a passing phase ok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이게 사용된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view asb죠 regard asb c asb a를 b로써 보다 라는 뜻입니다 병렬구조구요 a자리에 명사가 있으니까 b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되겠죠 a를 b로 여기다 바라보다 ok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한다면 어더더슨 피리어드가 뭡니까 청소년기죠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merely의 뜻은 just죠 just merely 단순하게 단순하게 라치죠 단순한 이죠 단순하게 되죠 단순하게 meal 단순한 meal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단순하게 뭐로 바라본다면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오의과정 성숙해 돼가는 mature 하면 성룡사로서 여기 사용됐습니다 성성 성숙된 이런 뜻이니까 이게 뭐 전치사의 성룡사로 왔구요 성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단순히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보게 된다면 then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면 it is to dismiss 예 뭐 가주어 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주어 구요 it is 중요해 보이는데요 it is to dismiss it as of passing phase 그래서 dismiss 뒤에 있는데 it에 대한 얘기 모두 쉬웠죠 그쵸 언어선트 페리아 내시 왔죠 자 dismiss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일까요 dismiss는 여러가지 단어가 있고 좀 연결성이 없는 단어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단어를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묵사라가 의미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구요 떨쳐버리다 라는 뜻도 있구요 생각을 떨쳐버리다 라는 뜻도 있구요 국회를 해산시킨다 라는 뜻도 있구요 국회를 해산시킨다 라는 뜻도 있구요 국회를 해산시킨다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법정 용어로 쓰는 기각시키다 그래서 디스미스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가지 좀 다양한 의미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것을 없애는 걸 보고 디스미스라고 크게 보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단순히 청소년기를 단순한 성숙의 과정이라고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뭐 하기가 그래서 그 중요성을 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중요성을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단순히 as 또 나왔습니다 디스미스 a as b 니까 a 를 단순히 b 라고 생각해버리다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을 쓰인거에요 그래서 other sense period 되셔봤으니까 뭐 하기가 쉽다 청소년기를 뭐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 passing phase passing phase 지나가는 어떤 단계 stage 라는 뜻입니다 phase 지나가는 단계 정도로 평가절하할 수 있고 중요성을 디스미스 시켜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고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however 그 뒤에는 however 뒤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게 other sense period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major 해가는 process 라고만 보게 되면 그러면 그 과정을 단순히 거쳐가는 단계야 라고 평가를 저라 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the we shouldn't look at the look at the changes that occur in teens brain only in terms of maturity 그래서 우리가 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뭘 바라봐서는 안된답니까? 변화죠. 관계사 떴구요. 복수형이니까 여기엔 S가 더 잘 필요 없구요. 변화는 변화인데 뭐하는 변화? 발생하는 변화죠. 어디에서 발생하는 변화? 그 다음에 인텀스 오브 뭡니까? 인텀스 오브. 인텀스 오브는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어떠어떠한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어떠어떠한 관점에서. 인텀스 오브. 인텀스 오브는 예문들을 좀 살펴보는게 좋겠네요.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구요. 인텀스 오브 프라이스, there is no comparison.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상대가 없어요. 인텀스 오브 프라이스, there is no comparison. What does this mean? 이게 뭔 뜻이에요? 인텀스 오브 코스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텀스 오브 코스트, 인텀스 오브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aturity는 nature, 여기 형용사고에는 명사겠죠. 그래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된다. 뭐를, 10대의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들을 뭐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여기에 only 하고 바꿔 쓸 수 있는게 real 인거죠. 단순히 in terms of maturity,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파워웨버가 돌아올 위치이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안돼요. 단순하게 그때 청소년기 때 발생하는 변화들을, 너무 어떤 성숙이라는 관점, 어른이 되어가는 관점에서 이런식으로만 평가조라해서, dismiss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에는 dismiss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파워웨버가 나오고 나서, 거의 간과해서는 안된다, 쉽게 봐서는 안된다,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 했으니까, dismiss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니까, 파워웨버 위치가 자동으로 여기가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죠. Adolescence is also a period. 자, also가 떴습니다.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번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두번째 중요한걸 얘기하려니까 also 같은게 들어가는게 적당하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또한 어떤 기간이다 관계에서 떴구요. a period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기간인데,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that helped new abilities appea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period라는 선행서를 관계부사절인 when부터 시작해서 brain까지가 꾸며주고, 그 다음에 death부터 시작해서 appear까지도 또 period를 꾸며주고 있죠. 아, 잠깐만, 잠깐만. death절이 꾸며주는 것은 changes를 꾸며주네요. 그래서 안속에 들어있는거네요, 얘는. 여기서 끝난게 아니구요. when부터 시작된 관계사절이 끝까지 갔구요. 그 다음에 when절 속에 들어있는 changes를 선행사로 담아서 이 death절이 changes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지금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뭐가 선행사인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은 청소년기는 또한 뭐다? 어떤 기간이다. 기간은 기간인데 누가 뭐하는 중요한 하면 되겠죠. important 하고 하시면 significant 하고 important 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뭐하는 발생하는 우리 내에서 우리 내에서 발생하는 기간인데 그 중요한 변화들이 변한데 뭐해주는 변화를 해요? 도와주는 변화를 해줘. 누가 뭐하도록 도와주는 변화를 합니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 그동안에는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은 첫 번째는 뭐했냐면은 단순히 뭐가 아니라 지나가는 passing phase가 아니고 그 기간에 나타나는 청소리라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는데 그 중요한 변화들이 해주는 게 뭐냐 하면 that have a new abilities appear 그래서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분석은 조금 더 있는 곳에 다시 하면 이렇게 되어있구요 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갔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데 손행사가 Significant changes가 손행사가 하는 점 이렇게 이렇게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도 중요하고 글 전체 내용상도 중요하고요 ok therefore 나왔으니까 정리하는 therefore however 이런 것도 however라든지 therefore 이런 것들 위치 같은 것들 ok 그래서 중요성을 강도하기 쉽다고 했었는데 뒤에는 중요하다 했으니까 여기 however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therefore 뒷부분 지금 단어적 페인즈 단계 스테이지 단계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뭐가 아니다 어떤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ok 그래서 여기에 청동사제공법에 청구동사가 또 있죠 단계는 단계인데 어떤 get through니까 또 지나가는 거죠 경험하게 되면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단계인데 어찌 뭐하는 단계가 아니라 단순히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not 병렬구조에서 not a but b 나왔습니다 not a but b ok 그래서 단순히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unimportant stage 중요한 phase 단계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또 떴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갈 거고요 선행사는 unimportant stage가 선행사죠 중요한 단계는 단계인데 대인은 people 대신 왔고요 누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는 많은 어떤 특징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형태냐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여기 얘가 인약됐기 때문이죠 주동사제 동성은행이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단순히 거쳐갈 청소년생용법 단순히 거쳐갈 단계가 아니라 not a but 중요한 단계다 사람들의 일생동안에서 일생동안에서 중요한 단계인데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들은 개발시킬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quality, ability 비슷한 단어들 뭐 정확한 뜻은 뭐 품질, 질 이런 뜻인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역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역량과 능력을 develop 시키고 발달시키고 and they can shape their future 그들의 뭐를 뭐 할 수 있는 미래를 성성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도너선스가 중요하다 얘기 쭉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뽑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죠 연결 그래서 호스트가 얘기해 Thank you for your insight Doctor 인사이트 뜻이 뭡니까? 어떤 뭐 그 심오한 통찰력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 닥터니까 뇌에 대해서 닥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 준 내용들을 인사이트하고 이렇게 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We hope 우리가 희망합니다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will 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맞죠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will have our viewers at home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in the future 그 다음에 Make의 형태를 헬프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긴 Ted이 생각했고요 We hope that Ted이 생각했죠 We hope that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will have our viewers at home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Ted 이하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당신이 뭐 했던 나눠주었던 공유했던 정보가 뭐 해주기 좋아주기를 누구를 댁에 계시는 시청자들을 좋아주기를 시청자들이 하는 행동 더 reasonable의 뜻은 합리적인 하면 되겠죠 더 합리적인 결정을 Make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인내 표출 미래 뭐 이 지금 이걸 읽고 나서 이 프로그램마다 어떤 타겟을 삼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타겟이 된 시청자들이 누구겠어요 청소년들이겠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 시청자분들이 그들 미래에 좀 더 어떤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청자층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ok tha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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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9 여기까지입니다 닥터 브레이시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거 이렇게 쓰는거고 goodnight everyone 이렇게 방송 시간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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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뭐하나 뭐 할게 없습니까 OK 그렇고 그렇고